권영진 대구시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. 박철희 기자입니다. 신공항 주민 투표를 한 지 벌써 20일이 됐지만 후속 절차는 감감한 상태. 국방부가 지자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. 의성비안 군의소보 공동후보지는 군의군 유치 신청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안 되지만 군의후보 단독후보지라도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. 당장 선정위를 열자는 군의군 입장과 같지만 단기간 내 지자체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국방부가 비안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입지가 결정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고 오로지 군공항 이전법 절차를 따르면 결론이 날 걸로 내다봤습니다. 시도지사와 군의 의성 군수가 섣불리 만났다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선정위에서 결론을 내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군이나 의성의 무조건적 행정소송과 사업 포기는 지역 미래에 도움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국방부는 선정위 조기 개최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꼬일대로 꼬인 신공항 문제가 언제 풀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TBC 박철희입니다.